그리고 친구 2에서도 여전히 주석 역할을 맡았고요. 친구 2에서 성훈, 최성훈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. 귀여운 시간 내주신 거 고맙습니다. 영화 소개해서 궁금한 거 있는데 주석이가 동시 조인공 났습니까? 그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원한 관객들은 영화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니다, 맞다,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어찌보면 친구들과 만들어진 게 안 되는 생각을 그날이 저한테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다가가나요? 그날 어, 그 일이 없었다니 제가 그 이 영화에 참여해서 못했었을 테니까 저한테는 감사한 날이 아닐까 내가 니 시다 바리가 통화해라 말 못할 게 아닐까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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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? 최선이에요, 여러분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? 자, 잠깐만요 자, 여러분 자, 김방규 씨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? 자, 말해라 권자로 어? 그거는 중성시대인데 영화 대박을 기원하고요 예, 제가 마지막으로 물러났어요 예, 아버지 뭐 하시노 3차 아버지 뭐 하시노? 아버지 뭐 하시노? 아버지 뭐 하시노? 아버지 뭐 하시노? 자, 김방규 동수의 죽음에 대한 그 리미는 좀 열린 중렴이 하나 있고 좀 외롭구나 그런데 영화 보고 나시면 그래도 안 후회하는 좀 맞지 않으실 것인가 여러분 최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욕먹을 과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겪게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5,733명 출소 행윤 어디냐고 가서 바람이나 좀 세보시죠 마이크 네한테 부탁이 있어서 아, 이름이 뭐? 성미다 최석훈 니 내가 같이 부산 접수하네 기억도 없나 친아버냐 레전드 레전드 princip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